맑은 하늘을 되찾은 지 며칠 만에 오늘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지역에 따라서는 강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 대부분 그치겠지만 충청 남부와 전북 북부는 내일 새벽까지 쭉 이어지겠습니다. 공기 중에 습기 때문인지 지금은 안개가 매우 짙게 끼어 있습니다. 특히 중부지방과 전북은 한치 앞도 보기 어려운데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25도를 밑도는 지역이 많겠지만 비가 내리지 않는 대구의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은 한낮 기온 22도가 예상됩니다. 연천은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서 20도에 그치겠고 양평과 여주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기 남부는 23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오늘 비가 그치면 당분간은 비 소식이 없겠고요.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